무명을 밝히고 7월 31일 수요일 순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조계종 부산연합회 상임위원이신 전 조계종님 송강사 유락승가 대학원장 관음사 선덕 도일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무명을 밝히고 정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는요 스님 송강사 유론장으로 모셨었는데 그동안 어떤 변화들이 있으셨는지요? 네. 그동안 제가 몸이 조금 불편해서 부산에 송강사 분원인 관음사에 거기서 좀 주석하고 수행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출연은 오랜만이시지만 귀한 법문은 방송을 통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관음사 법문하셨던 것들 이렇게 또 내보내기도 했는데 스님 현재 관음사에서는 언제 법문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매달 보름 미타제일마다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타제일마다. 아까 관음사 선덕이라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선덕이 어떤 뜻인지 어떤 소임인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덕은 보통 선언에서 수행을 오래 하신 스님이 특별한 일 없이 절에 여러 가지 큰 일이 있으면 법문도 하고 또 이렇게 뒤에서 스포터도 하고 그런 일을 하는 분을 선덕이라고 부릅니다. 네. 선덕. 일단 미타제일때 법문해 주시고 이 법문이 정말 큰 소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관음사 우란분절 백중 일제 때 법문도 해주셨고 이번에 보니까 회양법문도 해주시네요. 네. 첫 번째 법문은 원래 제가 두 번째 법문인데 첫 번째 법문은 우리 관음사 회수 스님께서 첫 법문을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하게 되었고요. 네. 마지막 법문은 그날이 보름이기 때문에 네. 아 보름이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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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중기도 지금 다들 한창 열심히 기도 중이신데 스님께서 이제 시작하면서 이렇게 또 불제아들에게 백중 기도하는 마음가짐이라고 할까요? 귀한 가르침 주셨으면 합니다. 네. 백중은 전통적인 불교 의뢰이고 또 경전의 조상님을 천도하는 날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불교 교류에 의하면 우리 생명이 죽으면 육도를 윤회를 하기 때문에 그 육도 윤회하는 조상님들께 기도와 보셔의 공덕으로 태어난 곳이 어디든지 그 공덕을 이렇게 받으시면 좋겠다 해서 지내는 것이 우란분절의 본래 뜻입니다. 네.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좀 기도하면 좋을까요? 네. 내가 산 이 공덕으로 먼저 가신 우리 조상님들이 어디에 태어나 계시든지 빨리 인간의 몸을 봤든지 혹은 천상에 태어나시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나머지 공덕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가족들, 손자, 손녀들까지 무탈하게 이렇게 살면 좋겠다 이러한 염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현재 관음사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계시죠? 네. 늘 기도가 끊이질 않는 곳이 바로 또 관음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관음사 외주 지연스님과는 또 어떤 인연이신지요? 네. 관음사를 제가 오게 된 그 이유도 바로 이제 스님과 인연 때문에 오게 된 건데요. 제가 송광사 유론에 가게 된 것도 우리 지연스님께서 저를 또 불러주셨고 또 거기서 10년간 유론장을 할 때도 스님께서 늘 이제 율주로서 뒷받침을 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몸이 불편할 때 관음사 와서 쉬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셔서 그 인연으로 이제 오게 된 것입니다. 네. 관음사에서 편하게 쉬고 계셨던 거죠? 네. 네. 아주 편합니다. 네. 지연스님과의 그런 귀한 인연으로 송광사 스님께서 유론장 그리고 지금은 또 송광사 이제 분원인 부산 관음사의 선덕으로 또 주석하시면서 또 귀한 법문들 이렇게 아까 보름 미타제일 때 법문 주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 이제 대한민국의 조기중 부산연합회 주체 제7회 3개국의 수계대법회 8월 지금 이제 10일 토요일에 부산의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걸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날 스님께서 존중아사리로 함께해 주시거든요. 또 조기중 부산연합회 상임위원이시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조기중 부산연합회 숙계법회는 처음이신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참가하면 두 번째 참가가 되는데요. 그전에도 존중아사리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유론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많은 숙계법회 함께 하셨을 텐데 이번이 또 두 번째라고 하셨고요. 조기중 부산연합회 숙계법회는 어떤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이제 저는 율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이런 이런 불자님들이 늘 이렇게 계를 수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법문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까닭의 계획에 관한 행사도 많이 조관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조기중 부산연합회 숙계법회만의 그 분위기 느낌이란 게 있죠 스님. 어떠셨어요? 이번이 두 번째신데 처음 언제 참석하신 건가요? 몇 년 전인데요. 이렇게 대규모로 숙계식을 하는 것은 아마 우리 부산이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서울같이 이렇게 대규모로 사람을 모아서 포필을 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부산의 불자님들이 더 신심이 돈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3기의 5개 숙계는 세계에서 그 유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존중 아사리로 함께 또 이번 법회 때도 해 주시고 그래서 더 많은 불자님들이 손꼽아 기다리고 또 뜻깊지 않을까 수의동참이라는 표현이 이럴 때 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스님 이렇게 오셨으니까요. 3개의 5개 이 개의 의미를 스님 직접 좀 설명을 주셨으면 합니다. 네. 3개의는 우리 불교의 근간이 되는 삼보 즉 부처님 그리고 부처님 법 그다음에 스님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에 귀를 합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은 비유를 하자면 부처님은 의사와 같으시고 법은 의사가 지어준 약과 같고 그리고 스님들은 간호사와 같아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지어주신 약을 먹고 그 약이라는 게 곧 이제 부처님의 법이 되겠죠. 이제 환자가 그 약을 먹고 병을 낫듯이 부처님이 쓰레해 주신 법을 듣고 그 미망에서 깨어나서 참다운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이제 3개의에 기여하는 의미고요. 5개는 행동강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행동강령은 이게 이제 불교의 행동강령도 되지만은 또 이게 사회의 규범에도 가장 알맞은 그러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종교색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인간이 어울려 사는 데 가장 필요한 그러한 규범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개의계 5개. 그런데 이 계를 여수님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좀 받아야 하고 또 이 수계법에 동참을 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 그 5개를 받는다 하면은 아 나는 이 개가 지키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가령 그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데 이 거사님들일 경우에는 술이 빠지면은 그 사회생활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 여성들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술을 또 즐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업적으로도 술을 판매하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불교적인 계열로 보면은 다 문제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회를 팔든지 생선을 팔든지 이렇게 이런 분들도 이렇게 되면은 내가 개를 어떻게 지키냐 그러면 나는 찬물자도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하는 분들도 있죠. 그에 대해서 해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바세 개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자신의 영양대로 개를 지키도록 쓰레져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나는 고기 장사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선을 널 죽여야 되는데 나는 이 개는 지킬 수가 없다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 개를 위에 스님들이 그 개를 쓰랄 때 지키겠는가 이렇게 할 때 침묵을 지키면 됩니다. 네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네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침묵을 지키면은 고 개는 빼고 네 개만 지키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일분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없앤다 이런 뜻이죠. 그걸 일분계라고 그러고요. 또 이제 어떤 경우는 나는 회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해. 그러면은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데 술을 마시지 않겠는가라고 물으면은 예라고 대답하는 듯이 침묵을 지키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걸 이분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개 가운데서 2개를 빼고 3개는 제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남은 이 3개 중에서도 또 하나를 또 못 지키겠다. 나는 뭐 한 두 가지밖에 못 지키겠다. 만약에 이런 분이 있으면은 그런 분도 어느 대목에 자기가 지킬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물어볼 때 침묵을 지키면 됩니다. 그거를 소분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5가지 가운데서 이제 지키고 예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지킬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모든 5개를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부분만 지키도록 그렇게 장애를 하고 있는 것이 우바세 계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할 수 있겠죠. 아 스님께서 또 이렇게 우바세 계경을 예를 들어주시면서 말씀을 주시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아 이거 제대로 못 지킬 것 같아. 그래서 개를 받기가 참 그래 라는 분들이 참 많으시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침묵으로 특히 이제 술을 마시지 말라 아 이거 내가 덥석 네 하고 하기에는 나 분명히 내일 또 술 약속 있는데 술 마셔야 되는데 이 직장 생활을 하려도 어쩔 수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침묵으로 우바세 계경을 그런데 그게 전혀 개받는 데 방해가 되지 않고 율배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처님께서 우바세 계경에 허락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 하나만 지키더라도 이렇게 개받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단 하나만.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을 마시되 취하지 말라. 그러니까 정신을 좀 올바르게 이렇게 가늘 수 있을 정도면 마셔도 된다. 그런데 술이라는 게 이렇게 은근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세상에 찾아보기 힘듭니다. 술이 술을 당기기 때문에 먹다 보면 늘어나는 게 술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술 마시지 말라는 것이 이제 중독의 가능성이 있는 물질들을 먹지 마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이나 또는 술 외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중독이 되는 대마라든지 이제 이런 것도 모두 다 거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중독성 있는 물질을 취하지 말라.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스님께서 제일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라인데 내가 업으로 이런 경우에 이거 참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개를 못 받는 건가요? 아니면 불자로서 자격이 없는 건가요? 이런 분들도 계셨거든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5개. 가장 기본은 어떻게 보면 3개의 갠데 3개는 이건 기본 아니야? 그런데 이걸 개를 지켜야 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은 막상 자녀들이 다른 종교를 권유할 때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는 산보에 대한 신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불자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고민을 저한테 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따님이 어릴 때는 어머니 따라서 이제 절에 왔는데 미국으로 유학 간 뒤에 개종을 해서 기독교를 믿더라. 그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할머니부터 시작해서 개종하라고 그렇게 이제 성화를 하니까 할머니 입장도 난처하고 부모님 입장도 난처해서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왔습니다. 뭐라고 답해 주셨어요? 네. 이제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만약에 네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는데 걔 애가 이슬람을 믿는다. 이슬람 믿으면서 너한테 기독교를 버리라고 강요할 때 너는 마음이 어떻겠느냐? 미국에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불자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딸한테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 딸한테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딸이 침묵을 지키고 대답을 못 했답니다. 그 뒤로 종교 강요가 없었다. 네. 종교에 대한 어떤 믿음 또 소중함. 그런데 가장 기본인데 이게 좀 흔들리거나 또 마지막에 또 개종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럴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본연의 정말 확고한 믿음. 가장 기본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그 기본 주체도. 잘 흔들리죠.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카톨릭에 가면 교의가 음숙하고 음악이 사람을 이렇게 감동을 시깁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불교 오면 약간 질서가 이렇게 잡히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보기에 카톨릭이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참 재미있는 것이 종교적 교의가 허술할수록 외관적인 것을 많이 따듬습니다. 왜냐하면 내면이 허술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의례를 음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카톨릭의 미사의식이라든지 이런 건데요. 불교는 그 대신 내면이 훌륭하기 때문에 교리가 타종교에 비해서 완벽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사실은 흔들리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과라고 해서 초기불교에 수행해서 이러는 네 가지 과위가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첫 과위가 이제 수다원이라고 하는 과위인데요. 이제 수다원이 되면은 7번 동안에 죽었다가 다시 태어났다가 죽었다가 태어났다가 이러니까 7번 만에 태어나지 않는 그러한 과비를 얻거든요. 그게 수다원인데 그 수다원을 얻으려면 3개만 하면 됩니다. 처음에 그 무화, 무화를 깨치고 두 번째는 타종교의 교위나 교리나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없게 되는 것. 이제 그걸 초월하게 되는 것. 그 다음 제 세 번째가 부처님과 법에 대한 굳건한 믿음. 이 세 가지만 있으면은 수다원과의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어찌 생각해보면은 불교 교위를 기본적으로 아는 분들은 아 근본적으로 영원한 나라는 것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이미 이제 무화를 터득한 게 되겠죠. 그 다음에 타종교가 어떤 그런 교회에서 노래를 부른다든지 카톨릭처럼 음숙하다든지 이런 걸 보고 저것은 잘 따듬어 놨지만은 내용은 우리 불교가 떼어 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가 되면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산부에 대한 굳건한 믿음. 이 세 가지만 되면은 수다원으로 경제가 이르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7회 3개계 5개수계대법회 앞두고 조계종 부산연랍회 상임위원이신 관음사 선턱 도일스님 모셔서 말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오케이 스님 지난번에 받았는데요. 작년에 받았는데요. 재작년에 받았는데요. 그런데 또 받아도 되나요?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또 갖고 계시고 도대체 몇 번을 받아야 하는 걸까요? 라고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것은 부처님 당시부터 팔관 제재라고 부처님 당시부터 내려오는 제가 불자님들의 수행 방법인데요. 이제 8가지 개를 한 달에 붙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6일을 이렇게 따로 띄엄띄엄 해서 팔관제를 지키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는 5개에다가 3가지를 더해서 8가지 개율이 되는데요. 이 개율은 점심은 먹고 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그날은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밤이 되어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이제 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루 오후 그 다음 그날 저녁 이렇게 해서 수행을 하는 것이 되는데요. 그 수행 방법이라는 게 결국 10가지 개를 지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수계를 받는다는 것은 뭐 1년에 한두 번 받는 거니까 팔관제를 한 달에 6번 받는 거하고 비교하면은 많이 받는 건 아니죠. 네. 그런데 이제 늘 5개를 가슴 속에 새기지만은 이제 이런 큰 행사에 와서 받음으로 해서 더 마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 자리를 통해서 여법하게 또 한 번 개를 받고 또 사실 이제 잊어버리거나 또 까먹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한번 다시 한번 마음을 새겨보는 거 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스님께서는 이제 전 조계총님 송강사 유락승가대학원장으로서 많은 스님들을 가르치셨는데 개의 의미, 현대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또 일반 불자들은 얼마만큼 좀 지키면 될까요? 스님네들이 지키는 개울과 신동인들이 지키는 개울은 좀 다릅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제 경전도 경전의 대부분의 내용이 스님들에 대한 수행 방법을 적어난 것이지 신도들하고는 무관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님들은 5개를 지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보시를 하는 것이 또 수행의 방법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도들 입장에서는 그 보시와 지게, 정말로 해서 보시하는 것과 개율을 지키는 것, 옥에 그것이 이제 일상화되는 것이 수행이고요. 스님들의 개율은 이제 250가지나 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 개를 다 지킬 수가 없는 게 이제 인도에서 제정된 거기 때문에 환경이 다른 한국에서는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인멸하실 때 소소개는 안 지켜도 좋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소소개라고 하는 것은 생활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개울들이 있잖아요. 뭐 그릇을 어떻게 쓰라든지 옷을 어떻게 입으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그런 것은 스님네들이 인도에서 지켜야 되는 이런 그 개율 부분이니까요. 한국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도일스님께서는 이제 태국 왕립 마하출라룸콘 대학 졸업하시고 또 영국 런던 대학에서 객원 연구원도 역입을 하셨는데 벌써 좀 꽤 오래 전이죠 스님. 그 당시 해외에서 느끼셨던 한국 불교 지금과 또 많은 차이 변화가 또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제 그간에 많은 학자들이 불교에 대한 글을 써서 서구 사회에 이제 많이 전파가 됐고요. 특히 이제 달라이라마 존자를 위시해서 티베트 불교가 많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런던에 있을 때도 달라이라마께서 하이더파크에 오셔가지고 수만 명 앞에서 본문을 하신 일이 있고 이제 서양의 귀족들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 이제 관심을 가지는 걸 제가 봐봤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앞으로 이제 불교가 점점 더 이렇게 번성할 거다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네. 한국 불교 또 세계에서 불교 지금 선 명상이 어떻게 보면 또 대중화를 함께 또 이뤄가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대표적인 그 애플 이제 리더였던 스티프 잡스 같은 경우가 일본 와서 이제 참선도 하고 거의 생활 자체가 이제 거의 뭐 참선 위주의 그런 삶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제 헐리우드 배우들이 또 불교에 심취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수행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 선 불교는 스스키 박사에 의해서 이제 퍼지기 시작했고요. 동시에 그 티베트 불교도 지금 상당히 세력을 뻗치고 있는데 남방 불교 우리가 말하는 상자부 불교는 그 영향력이 좀 미묘한 느낌이 듭니다. 네. 런던 대학에서 공부하시면서 진짜 그 당시 때는 우리 한국 스님들 뵙기가 참 힘들었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또 개권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또 한국 들어오셨고 자 계속 이제 유래에 대해서 또 유락승가 대학원장으로서 스님들 가르치셨고 또 지금은 관음사에서 우리 신도분들과 함께 또 좋은 법문 주고 계시는데 이번에 그 조계종 부산연합회 제7회 3개 2개 5개 수개 대법회에서 스님께서 또 존중 아사리로 또 개를 내려주시는데요. 오늘 이제 스님 방송 함께 하시다가 아직 좀 동참을 해야 하나 또 망설이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신청 접수하신 분들에게 스님께서 또 도움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게 이제 옛말에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 몸을 받는다 하더라도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 정말 해서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렵다. 이런 이제 말이 있는데요. 이 기회에 불법과 더 이렇게 돈독한 그런 인연을 지으시면은 우리가 다음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든든하게 자기 부처가 될 수 있는 종자가 되어서 이렇게 자기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는 8월 10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부산안 국제전시컨벤션센터 5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리게 될 대한민교조계종 부산연합회 제7회 3개 2개 5개 수개 대법회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 당부 말씀 남겨주실까요? 네. 이번에 많이 이렇게 동참하셔서 공덕도 쌓으시고 또 이제 다시 한번 불자로서 재탄생하는 그런 계기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또 귀한 발걸음 해 주셨는데 또 이번 주 일요일 스님께서 부산불교방송 1호특집 시간을 통해서 또 귀한 법문 주신다고 하니까 그 시간도 오후 4시에 손꼽아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계종 부산연합회 상임위원이신 전 조계총님 송강사 유락승가 대학원장 관음사 선덕 도일스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